자 오늘은 평일입니다 평일에 또 실판을 버려볼게요 오늘은 곱창임간회에서 야채곱창 2인을 시켰는데요 여기 곱창양이 정말 미쳤습니다 오동통한 곱창이 듬뿍! 당면도 듬뿍! 곱창 진짜 많지? 임간회 마요밥 같이 주문했고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침... 침고요 간단하게 소매들 한 잔 먼저 먹어줄게요 이스 카브롤이랑 먹어볼게요 오늘은 참이슬 프라시 시원하게 원샷을 때립니다 따란 따란 곱창 여기 완전 싫어요 곱창이 많으니까 곱창 3개, 4개 막 먹어요 여기 양념이 보니까 약간 꾸덕한게 돈대문 곱창 느낌입니다 포장마차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동대문 포장마차 느낌 난다 그 맛이다 곱창의 상태가 너무 좋아 엄청 깔끔해 보여 곱창과 당면과 양배추 넣어서 4,5개씩 넣어주자고요 특이하게 마늘종 맞나? 마늘종을 줍니다 뭔가 있네 양념장이랑 이렇게 한 쌈을 싸서 먹어줄게요 아 근데 이거는 소주랑 한 잔 먹어야겠어 당면도 탱글탱글해 응 왜그래? 볶은거야 뭐야 아 매워 재료들이 약간 신선한 느낌이야 응 이 당면 당면 사랑해요 이번엔 깻잎에 싸서 먹어볼게요 당면을 밑에 깔아주고요 그리고 양배추 올려주고요 양배추 듬뿍 양배추 사랑합니다 양배추 위보 위보 그리고 곱창 1,2,3,4,5,6 너무 많이 왔다 고트고트 그리고 마늘종 마늘종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다 당면을 파스타처럼 돌돌 말아서 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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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너무 맛있어요 당면 너무 맛있어요 꾸덕하니 아주 퐁퐁하니 들깨가 씹히는 게 약간 매력적이네 월요일에는 사실 월요일에는 왜 술이 땡길까? 월요일에 꼭 술이 땡겨 당면을 먼저 깔아주고요 월요일에 꼭 올려주고요 곱창 1,2,3,4,5 넣어주고요 어? 곱창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뭐야 너네 너무 귀엽다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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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트 하나 올려주고요 마늘종 올려주고요 이렇게 한입 먹어주겠습니다 너무 크게 쌌어요 이거를 이불처럼 덮어줄게요 너무 크게 쌌어 너무 크게 쌌어 너무 크게 쌌어 음 음 어우 곱창이가 너무 강해 자 이거는 임관을 하나 더 먹을까? 마요마요 섞어볼게요 특이하게 그걸로 준다 우동에 들어가는 튀김 그러네 이게 여기 사장님 추천이라고 청양고추 들어갖고 오른손을 비비고 왼손을 비비고 양손으로 비비 이렇게 한입 먹어볼게요 잘 어울리네 소주 넣어줄게요 당면이 매워 당면이 양념이 아주 제대로 됐지? 제대로 됐어 맛있네요 곱창이 맛있어 내가 흘려서 닦은 자리에 뚝뚝뚝이 어렸을 때 진짜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이거 진짜 많이 먹는데 우리 반에 진짜 맛있는 곱창찜이 있다고 해가지고 걔가 데리고 간거야 다같이 그러다가 우리가 다 거기에 흘리게 된거야 예스짠 마근이 빨간 게 이게 왜 이렇게 고추기름? 맵고 급배불러 원래 알지 당면이 되게 급배불러다고 응 상추 귀신 또 올라왔어요 아유 손을 저..저기까지 올려요? 니 손이 부인이나? 뭐야 희키야 상추 귀신 아우 저 뭐야 발톱 두개 어우 술 올라 더워 참 맛있어 여기 참 우동통하고 쫄깃하고 어때요? 따로 따로 마늘 쪽에 너무 맛있어 양배추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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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국수장 먹어도 먹어도 양이 안 줄어 면이 많아 면을 너무 많이 준다 아주 당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환장하겠네 또 당면이 맛있어 곱창도 당면도 탱글탱글해서 아유 월컴하다 좋네 자 곱창 꼬치 제조해볼게요 곱창꼬치! 자 꼬치와 즐겨줄게요 맛있다요 맛있다요 정말 맛있다요 곱창 나 진짜 다섯 개씩 넣어서 먹었어 나도 왜 이렇게 귀여운 맛이야 아유 뭐가 월요일이라 그런 거 급취한다 열기 때문인가? 아니 고마워 마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다 못 먹기 아유 자존심 상해 아니 왜 내색으로 자존심이 없어 그런 자존심을 냈어 요구르트 하나만 야쿠르트 프리미엄 라이트 맛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장기 대형으로 장례 생... 이거 왜 잃고 있어 나 소주랑 요구르트는 궁합이 좋다고요 안주를 준비할게요 마지막 안주 나 지금 새 너무 불러 나 너무 불러 나 혹시 소식가야? 나 소식가 근데 여기 진짜 인정해야 돼 곱창 너무 많이 준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뭐야? 아낌없이 주는 곱창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소주랑 한입 먹을게요 나 짠 입술에 곱창 레스틱 발랐어? 응 곱창 레스틱 이 시간에 탄수화물을 먹는 내 자신은 너무 싫다 자 오늘은 평일 치킨 먹방입니다 평일에 치킨은 한번 꼭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오늘은 더 프라이팬에서 안심 텐더를 시켰고요 그리고 얘는 치즈 칠리 그라탕입니다 같이 한번 곱들여 먹어 볼게요 그리고 생맥주 잔쓰쓰이 신나게 먹 와우 역시 치킨은 생맥주가 빠질 수 없겠죠? 어우 침돌아 참이슬 펄쉬를 같이 시켰고요 소맥을 시원하게 한 잔 먹어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자 먹겠습니다 자 선생님 음료를 안 드실 건가봐요 자 오늘도 동생은 물을 먹네요 미네랄 워터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맥주 한잔 해 아니야 난 괜찮아 더 프라이팬 맛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안심후라이드입니다 안심후라이드는 정말 부드럽고 아주 맛있죠 일단 프라이팬 오리지널 소스 한번 찍어서 먹을게요 부드러운 안심살 맛있지 이거 뭐 이것도 맛있고 이번엔 칠리 기본 소스죠 칠리와 오리지널 소스는 기본 소스고요 너무 맛있어 추가시킨 핫 소스 핫 물 소스 약간 캡사이시네 이거 맛있어 되게 외국 소스 맛 나 오 맛있다 이거 해가 확 많이 되네 맛있지 티모티 어 시원해 어 차가워 순살이라 뭔가 딱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 이게 미경아 칠리 그라탕이 아니지 핫 치즈 감자 그라탕 핫 치즈 감자 그라탕입니다 한번 같이 곁들여 먹어 볼게요 음 매콤해 맛있는데? 원래 이런 메뉴 없었는데 추가됐나 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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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우리는 근데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치킨 먹는 거 같지 않아? 치킨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먹어줘야지 우리가 많이 시켜먹는 건지 응 우리가 많이 시켜먹는 건가? 아니지? 아니겠지? 음 오리지널 오리지널 미경아 아 이거 미경아 소스 먹고 봐 매워 부드러운 안심 후라이드에 매콤한 소스를 피카츄 같아 피카츄 돈까스? 오 진짜 그런 느낌이다 여기 치킨 무가 아주 맛있다고 이 노란색 치킨 무 오 매콤해 오 매워 매울 때 오리지널 오리지널을 듬뿍 오 부드러워 너무 맛있어 치즈 그라탕에 치즈 그라탕에 치즈 그라탕에 오 맵다 근데 매콤한 거야 많이 매워? 그래서 맥주를 그럴 때 마셔줘야 된다고 오 맛있네 오 맛있네 매콤하니 확실히 근데 금방 없어지는 매움이야 근데 원래 여기가 프라이팬이 맛있는게 센 감자칩이잖아 바로 맞아 지금 감자 공급이 어렵다 전국적으로 사흘부터는 그걸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걸로 줘 음 그게 맛있잖아 이거는 솔직히 여기 이거 이거 가루 뿌리면 안 맛있냐고 롯데리아의 그거 알지 양념감자 너 롯데리아의 그 세가지 양념 중에 뭐 좋아해서 하나, 둘, 셋 칠 핫 뭐가 핫이 또 어디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게 그거야 칠리 혀 어디 갔어? 맛있어? 매콤해서 혀가 짧아졌어요 짧은 혀가 더 짧아졌어요 오늘 치킨 선택 잘했다 간단스 하면서 맛있으면서 이건 약간 살 안 찌지 않나? 밤에 먹는 거 봤죠? 핫소스 찍어서 아니 너무 맛있어요 불소스 아주 매콤합니다 소주 앤드 비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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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쌩 비얼 쌩 비얼 쌩 비얼 쩜쩜쩜쩜 갈색 통장 치킨무 치킨무 여기 치킨무 맛있어요 감피 미성아 이거 여기 불린 거 어니언인지 감자튀김은 사실 계속 들어간다고 아니라고? 아니다구 맞아 정말정말 멈출 수 없어 왜그래요 핫치즈 감자그라탕 한입 유리 어린들 너무 시크러 이건 어리지널 소스 마무리 아니 너무 시크러 이건 어리지널 소스 이거 뭐지? 되게 맛있지 않아? 칠리 칠리 어? 여기 칠리에 매운 소스를 듬뿍 아! 아우! 너무 맛있겠다 확실히 오리지널이 딱 잡아줘 그라탕에 찍어서 어색 맙잔 맙잠 맙잠 너무 맛있구요 너무 잘 먹었구요 너무 급하게 먹었구요 너무 행복하구요 으아아! 배불러 배불러요 미경실 언니 배불러요 안녕하여